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커튼이 열리다. 제목이 좋죠?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번에 함께 나누고 우리가 9월, 10월 또 말씀 목상 큐티의 본문이 되기도 하지만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전혀 어떤 의도를 갖지도 않았고 그냥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그려주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이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은 열렸고 또 언제나 그런 것처럼 그 말씀만에 내포되어 있는 복음 DNA가 우리들의 삶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린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두 세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그 두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이야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어귀에 콘서트가 펼쳐졌다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콘서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우연과 같은 사랑의 스토리를 오래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하늘의 막전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우리의 땅의, 우리들의 삶의 무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두 세계를 달이 놓는 성경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사람들의 말과 표현으로 표현하려다 보니 그림이 등장하고 그 그림에는 대단히 마블러스한 슈퍼히어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초인간적인 이미지와 모습들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습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1장 3절을 한번 비춰주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보긴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다는 말은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광고 문구를 우연히 그냥 보고 지나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낭송한다는 의미입니다. 낭송하는 의미. 그리고 듣는 것은 공감하고 수용적으로 청정하는 의미를 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공감하고 마음을 정하고 수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선포하고 낭송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입니다. 구원 역사가 삶의 언어로 표현된 이 예배의 책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라앉고 이렇게 침묵하고 옥죄이고 그리고 생각으로만 떠돌아다니는 그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을 낭송해 보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한 장 오늘은 가셔서 반드시 요한계시록 1장을 가족과 함께 소리를 내어서 낭송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 이렇게 낭송하고 정말 아무런 복이 없는 사람은 저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한번 그렇게 실험해 보세요.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함께 계시록을 낭송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계시록에는 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에 오늘이 저물기 전에 계시록에 관련된 찬양들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겁니다. 유튜브에 링크도 걸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찬양들을 많이 들으시고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비타민이 있잖아요. 역시 하늘의 계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안에는 바로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 찬양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냐면 하늘의 지성소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란 바로 그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주님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말고 일반적으로 찬양 인도자들이 이 성소로 들어가는 찬양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을 선곡하거나 트렌드에 맞는 곡을 선곡하거나 아니면 리듬이나 이 곡조에 집중해서 곡을 선곡해가지고 그냥 싱얼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은 싱얼롱이 아닙니다. 재창, 떼창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칫 리듬이나 곡조에 만족하기 십상입니다. 찬양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게시록의 찬양은 바로 그 지성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요. 특히 예배를 섬기는 분들 찬양대, 찬양팀, 기약팀, 세션 그리고 심지어는 미디어와 음향팀도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 너인 하늘의 사다리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 요한 게시록의 이 게시가 무엇인지의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요한 게시록 22장까지 가면서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 두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상 그 하나의 세상 속에 우리는 발을 딛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두 세계,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몰라요.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이 아직도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비웃을지 모릅니다. 또 유물론적인 철학자들이 이를 비웃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또 이미 두 세계의 시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들은 과학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만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철학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두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철학을 하는 거고 과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자면 이 두 세계라는 것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보이는 세계와 시공간으로 제약되지 않는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예술이나 미학에서는 전경과 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For the Grunt, Hintergrunt 그래서 전경이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을 말한다면 후경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대상을 이루고 표현하는 그 배후의 여러 겹의 유기적인 어떤 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 얘기인 거 아시죠? 예술가는 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폭에 표현된 한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은 보이는 물감이나 소재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보이는 것과 그 배후의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히브리소 11장 3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드러나 있는 그것과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아는 이유는 우리에게 또 다른 렌즈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아하! 그 배후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이 지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뜻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안에 개입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생활이 달라졌잖아요.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얼굴 빛깔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가 DNA가 좀 바뀐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착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지? 무엇 때문이지? 오직 믿음의 렌즈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영매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어떤 오컬트, 주술적인 신비체험 이런 천박한 류로 얘기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 사이에는 믿음의 세계와 우리들의 현실 세계 사이에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우주에 커튼이 쳐져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천체 물리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끝없이 광대한 우주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커튼이, 어떤 주름이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와 우리들의 땅의 세계 사이에는 커튼이 있다. 커튼 얘기를 하니까 어릴 때 중국집이 생각납니다. 중국집의 그 식당과 주방 사이에는 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좀 때가 묻어있는 커튼이 쳐져 있는데 저는 그 안이 항상 궁금했어요. 그 커튼 안이 어떻게 생겼길래 거기에서는 그 맛있는 짜장면도 나오고 짬뽕도 나오고 또 군만두도 나오고 잡채밥도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위생상태로 볼 때 제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면 음식을 못 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은 깨끗하지만 또 연극 무대와 연극 무대 뒤편 사이에 쳐진 커튼과도 같습니다. 이 커튼 저편에는 누가 있냐면 연출자, 무슨 무대 감독 그리고 한가스 스태프들과 그 다음 출연진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의 분위기는 이 무대와 다릅니다. 청중들과 전혀 달라요. 거기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의 흐름과 또 어떻게 그 다음을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다른 세계가 그곳에는 펼쳐지고 있고 그 사이에는 커튼들이 쳐져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 진료 사이사이에 항상 문 뒤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분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저 하얀 문 뒤에는 뭐가 있길래 무엇을 하는 걸까? 하늘에 커튼이 젖혀질 때 이 요한 게시록의 이 게시라는 말은 우리가 독일어는 오펜 바룽 또 영어로는 리블레이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오펜 바룬 혹은 리빌 이라는 덩사에서 나온 거죠. 그건 뭐냐면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드러낼까요? 사람들은 드러낸다는 게 미래의 일들을 좀 앞당겨서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게시가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좀 알려주는 거라면 그것은 두 가지 미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반칙이고요. 두 번째는 불가능합니다. 왜 반칙이냐면 미리 앞당겨 안다는 것은 내일 비행기 값이 어떻게 될 건지 아는 거예요. 모레 어떻게 될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 사 모레 떨어져 분명해 그럼 모레 사지 누가 오늘 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반칙이죠. 누군가가 로또를 미리 알아요. 그건 반칙이죠. 게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칙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은 혼란에 빠질 거예요. 또 미래의 일을 앞당겨 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녀를 낳을 것인지 그리고 그 관계가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파경을 맞을 것인지를 미리 알아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요? 뭔가 파경이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고쳐낼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시험 문제를 미리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반칙입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미리 안다고 해서 고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시라는 표현은 아포칼룹시스 이 말의 또 다른 뜻을 찾아가 보면 그것은 커튼을 걷는다, 커튼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Unveiling, pulling back. 그래서 커튼을 찢고 걷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만나지 않는 두 세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커튼을 잠깐 걷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커넥션이 어떻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치 DNA의 정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사에서 64장 1절에 보면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늘을 가르고 라는 말은 커튼을 걷는다, 찢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성경에 보면 랜드, 찢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그 경계선을 찢고 우리들에게 개입해 오신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커튼을 찢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가복음 1장 10절에 의하면 하늘이 갈라지고 거기에서도 역시 하늘을 찢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또 스테바니, 의인 스테바니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스테바니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거기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열리고 그때도 역시 하늘의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휘장이 열리는 이 찢다 라는 말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두 세계 사이가 열리다. 그래서 그 두 세계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다. 그런 의미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일 비행기값이 떨어질 것인지 우리 아이가 미국을 가는 게 좋았던지 독일에 있는 게 좋았던지 한국어를 보내는 게 좋았던지에 대한 답을 누가 알려주는 것이 계시가 아니고 물론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두 세계의 관계 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게 된다면 내일의 일들도 잘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영매를 통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용한 선지자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서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이 기대됩니다. 약간 공부하는 분위기 오늘 그런데 열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세계가 있고 분명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열어보이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변화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1장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게시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반모섬이라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에서 에게헤죠. 에게헤을 접하고 있는 터키 안에서 약 60키로 떨어진 곳에 주위가 60키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무인도 섬에 그는 유배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는 박해를 받아서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아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1장 10절 한번 비춰주시면 주의 날에 주일 날이라는 말이에요. 주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 요한에게 이 주의 날은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듯이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날이 중요하시죠? 저도 중요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신 일이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지금 환상은 아니거든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구원을 받은 나는 분명히 이 시점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그 하늘을 열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매게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 요한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렇죠?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님의 날에 그는 바로 이 개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은 명령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이제 이 메시지를 네가 기록해서 이 하늘의 그림이니까 말이죠. 이게 굉장히 제가 마블러스하다 그랬죠. 그 그림 그래서 이를 기록해서 지상의 일곱 교회 일곱 교회라는 것은 완전수적 그 대표적인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이 보여진 것을 메시지로 기록하여 보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도 릴레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명령 체계가 이 체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온갖 역할들이 다 있죠. 제가 언제 한번 그걸 파악하려고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와우!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독, 조감독, 무대감독, 촬영감독 뭐 이 정도 나오는 줄 알았더니 무술감독 그게 아니야.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명을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내리고 천사는 요한에게 어떻게인가 이를 전하고 요한은 교회에게 전하도록 이런 명령의 체인이 하늘의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저는 이거에도 감동이 됐어요. 뭐 오만대 감동을 다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런 하늘의 체인들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늘 그 체인을 발동하더라고요. 그렇죠? 누구와 함께 가고 어떤 나를 잡고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항상 말이죠 스케일이 크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디테일해요. 디테일에서 작은 감동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체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명령에 순정해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 있는 말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뭔가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었는데 그 아들 이삭 때도 하나님이었고 또 그 아들 야곱 때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으신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신덕교에 가서 집회했는데 31년 만에 하고 그런데 정말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름이 다 생각나요. 머리가 좋아서 일고 옛날 생각이 나고 어저께 잊어버리는 것은 약간 나이 든 증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앞권은 뭔 줄 아세요? 저보고 어떻게 30년 동안 변함이 없으세요? 네. 오케이.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변함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건 뭔가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용으로 서게 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제가 이제 또 얘기할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게시의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 잊으랴. 내가 어찌 그를 잊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였고 식탁에서 예수님께 머리를 기대인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다섯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면요. 보여주세요. 5절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순간순간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일에 신실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쓰지 않았다 뜻입니다. 적대자들의 법정에서 함정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충성되이 말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예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예 라고 그렇다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Yes I am. 그렇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따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신성모독으로 그들은 광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5절에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이전에 부활의 몸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 최초의 백신이 되셨습니다.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길을 여시는 백신이 되셨고 구원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또 5절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귀임하셨지만 그는 영원히 영원한 통치자 완전한 통치자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 비자를 갖고 있든지 러시아 비자를 갖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유능하든지 무능하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영토와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하고 있는 일의 영역 안에서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주되시고 그것이 나에게 안경이 되고 내 마음의 정체성이 된다면 내가 가는 곳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통치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300일터가 그 시오의 책상에 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우선한다면 그 300일터의 시오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을 걸지 않아도 예수 크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우리를 6절이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킹덤입니다. 나라는 이 영토의 개념, 나와바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 그분을 내 마음의 주로,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그들은 왕국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태광고서입니다. 태카신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론과 같이, 레이교와 같이 제사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는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림이에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 보게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이라고 멸시하나요? 저는 요즘 세상처럼 그림을 멸시하지 않는 세상이 또 있었나 생각해요. 누가 그림만 그리기 시작하면 값어치가 얼마래요? 그만큼 그 그림 안에 담겨있는 실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누가 멋진 그림을 표현했는데 그걸 어떤 회사에서요 아주 넓은 빌딩, 넓은 빌딩 면적에다가 큰 사이즈로 거기에다가 게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볼 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보게 될 거예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그가 오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모든 눈이 보게 될 거라고 그를 찌른 사람들조차도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안 오셨다고요? 천만에요. 먼저 간 성도들이 모두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은 우리는 오시는 주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절에서 때가 가깝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늘과 땅의 커넥션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보이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의 시간과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열린 하늘을 젖혀진 휘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그가 살아있을 때 만났던 예수님과 달랐고 부활하셨을 때의 그 부활체의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하늘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털과 피부는 눈과 같았고 눈은 불처럼 빛나고 있었고요.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처럼 우릉우릉 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곱 촛대 사이를 사람 키 높이만한 촛대가 그 성소에 있었던 연결된 촛대가 아니라 아마도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촛대 사이를 긴 옷을 끌고 그 예수님은 그 사이를 거닐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인 줄을 그가 알아보았을까? 부활하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갔을 때 뭔가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없었는데 빈 무덤이었는데 예수님의 옷을 쌌던 세마포 개켜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뭔가 느낌이 있었습니다. 요한도 그때 뭔가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것을 고난주간 설교 때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간 휴가 때문에 집을 배우고 들어가면요. 집 비어있는 냄새가 납니다.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이 치우지 않아서 음식 냄새가 남아있다고 해도 그 사람 살고 있는 냄새는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음식 냄새일 뿐이에요. 그렇죠? 감각이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아이들이 갔는데 엄마가 집에 있으면 냄새가 나죠.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느낌, 예수님의 냄새 이를 어떻게 알았을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17절, 18절에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어떻게 저게 나타나있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토록 살아있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요한은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일이 없어야지 다짐하고 다짐했던 요한은 그러나 열린 하늘의 커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그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초대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두 개, 세 개 사이에 열쇠를 우리에게 그에게 알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우리 이 세상 속의 그리스님들 사이에는 분명하게 커넥션이 있고 그 커넥션의 비밀을 그 예수님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사에서 49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자꾸 일어나서 결단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을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그까짓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가서 딴짓하면 알게 뭐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여기서 일어나고 밖에 나가서 비양심적으로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만 배나 더 놀라운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은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늦게 믿은 우리 아버님을 누가 뺏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뺏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어느 누구도 뺏지 못했습니다. 아마 소푼짜리 인생인 저에게서도 복음을 뺏지 못할 겁니다. 저의 불안전함과 그 어떤 것으로도 저에게서 그 믿음을 뺏지 못할 겁니다. 그건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단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환란과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저 하늘에서도 이미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곱 별을 손에 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별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여기에서 온 것일 겁니다. 그는 일곱 촛대를 주고 계십니다. 이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빛되신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셨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빛이 되어라.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빛된 교회로 빛된 그리스도인들로 별과 같은 이로 우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얘기는 To be continued. 요한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되었을 때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하늘의 커튼을 젖혀서 다시 그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그는 그 말씀에 두렵고 떨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게시를 받을 때도 그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부와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쓰러져서 두려웠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서게 될 때 우리는 죽은 자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며 쓰러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사랑했고 요한은 주님을 사랑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새토록 있기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내 구주의 수를 더욱 사랑 그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요한은 그 전날보다 그 다음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보다 그 이후를 부활하시기 전보다 그 이후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권한의 행로가 닥칠 때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요한은 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이 몽상과 환상으로 뭔가 마블러스한 이상한 상징과 기호로 어린 666의 기호와 음녀와 용의 어떤 난무하는 것으로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하거나 어디 다른 데 가서 숙소에 있을 때 제일 답답한 것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로 하기는 하지만 찬양을 하다 보면 소리가 커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싫어할 거잖아요. 방해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수 없는 게 답답해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이 퇴근한 다음에 가끔 조금 차이에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것은 가고 나면 큰 소리로 찬양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하루하루 더 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옛날에 잘 믿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처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요한처럼 더 사랑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날에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을 구합니다. 유배된 인생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함같이 예배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배를 더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찾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날마다 낭송하고 매일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내 인생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 한 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두 세계 사이에 열린 휘장 속으로 주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 그곳에 우리도 하나님 일곱 별이 되어서 다리를 넣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더 사랑할 나의 주님.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하고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